저기요 작가님 1화부터 몇 명을 죽이시는 겁니까 대략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에 적어도 대여섯 명을 하늘나라로 보내버리는 클라스는 정말 존경합니다 덕분에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는 걸로 모자라 토끼에 물고기에 강아지에 이젠 인간 생매장까지 너무 무섭지 않았나요 맘 편히 먹고 tv를 켰는데 이게 무슨 일이람 갑자기 눈이 돌아가면서 드라마가 주는 몰입감에 숨쉬는 것도 잊고 봤던 것 같습니다 캠핑장 살인마와 내 가족의 긴박한 상황 충격적이었던 안재욱의 정체와 소름끼치는 사이코 연기 특히 눈사람의 진실과 제니퍼의 비밀을 밝히며 했던 그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며 살이 떨렸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안재욱 배우의 색다른 모습인데 이렇게 연기를 잘하나 싶더라고요 이어지는 필구의 연기도 정말 대박이었죠 도대체 필구를 연기했던 순수한 강훈이는 어디로 증발했는지 선생님 앞에서 팔을 빡빡 긁던 모습과 드라마의 마지막 나는 결국 살인마가 되었다 라며 양아버지까지 죽여버리는 잔혹한 모습의 강훈이 이거 우리가 알던 그 필구 맞습니까 고작이라부터 발생하는 사건이 몇 개고 사건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이를 연기하는 배우들은 하나같이 대박이고 음악도 얼마나 열일을 하던지 늦은 시간에 방영되는 드라마임에도 시간이 너무 잘 갔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1화이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번 리뷰는 1화에 나온 몇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내용을 유추해보겠습니다 우선 드라마가 시작하고 가장 의아했던 부분은 사이코패스 유전자의 존재입니다 드라마의 기획의도를 참고하면 사이코에겐 선천적으로 미련유련이 없어서 타인의 감정과 고통에 공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드라마의 초반 이야기는 사회 정의를 위해 아이가 태어나기 전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를 미리 검사하여 유전자 정보를 파악하고 사이코 여부를 밝혀낸 후 사이코일 경우 낙태를 하자는 논쟁이 국회에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의 근거를 뒷받침해준 대니얼 박사가 이야기했죠 사이코 검사의 확률은 99% 정확하다 1%의 오류가 있는데 이는 천재일 경우다 사이코 유전자와 천재 유전자가 거의 비슷해서 구분이 불가능하다 드라마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듯합니다 눈사람 속 피해자들의 머리가 공개되며 자신의 남편이 사이코였다는 것을 알게 된 성지은 그녀는 사이코 검사를 통해 뱃속의 아이도 사이코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여자를 만났죠 그 여자는 자기 뱃속의 아이도 사이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죠 박사님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아이를 키울 것이다 성지은 또한 같은 이유로 아이를 출산한 듯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과연 두 여성의 아이 중 누가 1%의 천재인가 혹은 둘 다 사이코인가 아니면 둘 다 천재인가 예고평가 등장인물 소개를 참고하면 의사의 이름은 성요한 보통 요한이라는 이름은 세례명이죠 그리고 성이라는 성씨 또한 성지은과 같습니다 즉 아빠를 죽인 어린 필구는 이후 엄마의 성을 따라 개명을 했고 성당을 들락날락하고 의사가 꿈이었다는 점을 통해 추측해보자면 성요한이 바로 필구가 아닐까 합니다 1화부터 주인공이 등장할 것이라는 편견에 작가님께서 도전하신 게 아닌가 해요 아마 이승기가 맡은 정발음 역은 성지은에게 다가온 여성이 출산했던 아이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안재욱에게 부모를 잃었던 고무치 역의 이준 배우 또한 2화부터 등장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사이코들에게 복수하고 싶어하는 미친 형사 고무치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태어났지만 아직은 능력이 발현되지 않았고 사이코인지 1%인지 그 정체를 모르는 경찰 정발음 아버지를 따라 의사가 된 사이코 살인마가 벌이는 스토리 1화를 보고든 느낌은 대략 이렇습니다 아마 2화부터는 오봉이 역의 박주현 배우와 최용주 역의 경소진 배우의 스토리가 등장하며 세계관이 확장될 듯 한데 과연 어떤 스토리가 나올지 2화에서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화 전반적으로 재미있었지만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드라마의 기본 설정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주제죠 사이코는 선천적인 괴물인가 만들어지는 괴물인가 과연 이 민감한 주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단지 공포의 소재로 사이코를 활용하기엔 사이코의 선천성이라는 부분이 다소 편협적이고 편파적인 시선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심지어 수목 마우스에 이어 금요일과 토요일에 방영하는 괴물이라는 드라마는 범인을 잡기 위해 선택적으로 괴물이 되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범죄라는 서로 같은 장르의 드라마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걷는 부분도 같이 지켜보면 참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드라마의 초입이니 간단한 이야기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은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